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고열과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다 증세가 심해지면 장기출혈로 사망할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. 여수산단대 휴켐스는 최근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33만 제곱미터 부지에 암모니아와 질산을 연간 120만 톤 생산하는 화학공장 건설에 착공하는 등 1조 원 규모의 해외 화학단지 건설에 나섰습니다. 오는 2019년부터 상업 생산에 들어가는 말레이시아 공장이 들어서면 지금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암모니아를 국내 업체가 처음으로 생산하게 돼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수익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광양시 황길동 월드마린센터 앞 도로를 달리던 트레일러에서 컨테이너가 떨어지면서 드럼통에 실려있던 유해 화학물질 20리터가 유출돼 소방당국이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. 경찰은 차량이 좌회전을 하다 뒷바퀴가 터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컨테이너 고정 조치 등 운전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오늘 새벽 4시 30분쯤 고흥군 점안면의 한 도로에서 51살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자전거에 타고 있던 41살 B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.